안녕하세요. 오늘은 호루스벤네에서 판매되고 있는 VR-20이라는 제품을 볼거에요. 이 제품은 총 3가지 색상이 있구요. 화이트, 블랙, 그 다음에 거울, 미러 형식으로 되어있는 선테이블이 있어요. 자, 이거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? 자, 무언가를 진열할 때 그 진열품의 360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에요. 자,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로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구요. 그 다음에 220V 전원을 꽂아서도 돌릴 수가 있어요. 자, 제가 한번 이거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. 자,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요. 시계방향, 반시계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에요. 자, 여기 버튼 보이시면은 일단 지금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죠? 자, 이제 거꾸로 시계방향 반대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. 자, 가운데로 하면은 멈추고 그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다시 돌려놓을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하게 되면은 보다 제품이 더 돋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. 자, 한번 다 봤어요.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보다 멋진 전시가 되겠죠? 자, 이거 외에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SRLM에 문의 글을 남겨주시면 되십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